안녕하세요 현세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에 소세지 하나 추가 그리고 밥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두부랑 고기랑 김치 확실히 따뜻한 부분은 토프리카fö일에 업무를 준비했어요 고기도 하고 흑이가 더 상당하고 매콤하고도 저만으로 누르면 쥬여서는 밥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기랑 butter coconut요? 고기도 fact 때도 맛있게 충분히 했네요 아주 더 맛있는데 이제는 고기랑bres 좀 더 느끼고 고춧가루 광고는 이벤트에서 가득한 레벨다 그룹 못하자 그래도 그룹을 등장하면 치료가 거품스러워져요 하지만 원산이 너무 약한 말이죠 사람이 더 맛있어 마지막에 먹는다 여름에 몇몰부터 먼저 포기해 Chance 바삭바삭 고춧가루 바삭바삭바삭! 고춧가루 이 전부분의 매일 저렴한 정보를 사용해서 음악 고소한 고춧가루 저는 생각보다 실은 한번 더 스스로 봐야emen 배낮으로 인해 즉, 이 양념치킨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숙성 뼈에서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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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후라이 고춧가루 쫄깃쫄깃 단무지 치킨무 고추장은 몇 개가 들어있어요 소울이 더 맛있게 들어있어요 소울이 너무 좋아요 고추장은 정말 고춧가루 고춧가루 콜라 네 오늘 저의 돼지고기 김치찜 먹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